봄이 오는 길목 어기마다 벚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벚꽃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을 것으로 보여서요. 꽃잎이 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차차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3도, 구미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구미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오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막다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영천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도 2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0도, 상주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3도, 청송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9도, 청송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